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니 주의해서 작전을 진행해주세요. 크리자리드 블래스터의 반응이 완전히 사라졌어. 드디어 놈을 쓰러트린 거야. 정말 잘해줬어. 네, 드디어 물리쳤네요. 어머?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? 모처럼 강적을 쓰러트려서 기뻐할 줄 알았더니만. 그놈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. 자기의 목적은 애쉬와 더스트의 하수인을 쓰러트리는 거였다고요. 애쉬와 더스트는 갈바크 턱스 이외에도 하수인을 한 명 더 데리고 있었대요. 그리고 그 하수인은 하나와 정미 둘 중 한 명일 거래요. 정말로 그 차원정이 그렇게 이야기했니? 그렇다면 필시,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해 한 말일 거야. 그런 거라면 다행이겠지만, 만일 그 말이 사실이면 어쩌죠? 정말로 걔네 둘 중 한 명이 애쉬와 더스트의 하수인이라면. 확실히 무시할 만한 발언은 아닌 것 같지만, 그렇다고 차원정이 한 말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돼. 그 건은 나한테 맡기렴. 너는 좀 쉬고 있어. 그동안 학교를 구하느라 쉬지도 못했을 테니까. 네, 알겠어요. 게임이나 할까? 오랜만에. 임무의 성공을 기원할게요.